신이 갓 내린 젊은 무당이 짱이네 옛날에나 되게 가치가 있었지 신 내린 애기들이 수백 명이 탄생하고 있어요 애동들은 막 찔러버린다는 거지 상담자 입장에서는 좀 시원하다 신의 용어도 모르잖아요? 설법도 모르잖아요? 뭐를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당도 매일 24시간 동안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는 없어요 사태질을 하면서 다진 적이 없었다 선생님 섹스는 언제 해봤어요? 자유행위를 한다든지 점사 볼 수 없죠 귀신은 달래서 보내면 된다 뭐 타로 테마를 하냐 일부러 테마를 안 하는 무당도 있다고 하는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무당 선생님도 계시고 따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귀신이 표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마는 매 순간이 고개입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치료 역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생기는 거죠